이거 진짜 마지막판이야 안죽는다잉 집중해 집중 아 이거 진짜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지막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판 이것만 해도 되는데 집중해 첫번째판에서 죽고 그래 겹치면 안된다고 이렇게 겹치면 안됩니다 와 셋이 한 번에 목격을 하네 와 셋이 한 번에 목격을 하네 갑니다잉 약해빠진 놈들 이가 좀 쎈 놈이지 다리 다리 한 대? 두 대? 자 긴갑한 기술에 당해보니까 어떠냐 느낌이 어 끝나버렸지 빠르게 자 빠르게 레벨업 1업 해주고 여기 빠르게 끝내주죠 빠르게 끝내주고 빠르게 끝내주고 빠르게 끝내주고 빠르게 끝내주고 배니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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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코어 해주고 죽어라 도망다니지 말고 진하 진하 감사받 음 진하 죽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자 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약해빠진 놈들에게 맞아 죽지 않습니다. 일단 2세트까지는 정말 쉽게 가야돼. 아까 해봤기 때문에 여긴 뭐 쉽게 그냥 갈기기만 해도 괜찮은데요 사실 와우 뭐야 얘 뭐야 열받게 하지마 끝났죠? 끝났죠? 양아치 하나 나오겠죠 또? 양아치 하나 나오구요 둘이 나왔네 얘 얘 얘 왜 안맞냐 이렇게 도망가야지 말아주세요 끝났죠? 자 간다 에너지를 아낍니다 아직 아직은 쓸 때가 아닌 것 같죠 자 이거 레벨 2업부터 할게요 레벨 2업부터 아직은 에너지 먹을 때가 아닌 것 같고 복수 쉬우니까 어 어 큰일났다 우와 뭐야 우와 오우 큰일났다 했네 큰일났어요 너무 쉬워 레츠고 어 으어어 무슨 레벨2하냐 잘하면 되니깐 미쳤다 미쳤다 왜 미쳤다고 빨갈때 경험치를 얻어야 된다 정신없어가지고 그런거 못하는데 한번 해볼께요 깜빡일때 짤짤을 쳐야된다 왜 맞을거야 왜 맞을거야 타격올도 키오프 가져온겁니까 이거 아 한번 죽은게 어이없네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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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죽어버렸어 아이씨 더 때릴라 그랬네 죽어버렸어요 아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1세트에서 죽다니 아 아 600되면 저거 채우겠습니다 으 이게 마지막판이에요 이깁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렛츠고 이거 방금꺼는 확실히 테디 때릴때 호화 그거고 렛츠고 렛츠고 정의 정의 통화! 땅 펀쳐 때려서 죽는다 그 다음에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고 보지 다 죽어 다 죽어 스피드가 중요해요 에너지 채우자 에너지 채우고 레츠 보 스피드가 중요함 어? 사운드 왜 껐죠? 오케이 좋은 전략이죠? 절대 등지고 싸우면 안 된다 오케이 절대 등지고 싸우면 안 된다 오 야 천 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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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좋고! 위기탈출 안달래 노랑머리 라이프 주먹이 묵직하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아까 한 대 맞고 엄청 많이 죽었어요 제가 집중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기초는 모았고 이 모수도 깨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안 맞지 난 다 피하지 그래요? 이게 또 모티브가 됐어? 야 라이프 조심해야 돼 라이프 조심해 조심해 그렇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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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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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스피디하게 가야되요. 스피디하게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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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2000초 에너지 한 번 업그레이드 하고요 아프 조심 조심 조심하고 조심해야되 자 이체 모아야되 조심해야되 조심조심 죽으면 안돼 이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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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심모자란다 아 치트키요? 치트키는 또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지 심모자란데 용량 하나도 빨리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고 있냐 업그레이드 렛츠고 업그레이드 됐죠 자 일단 여기 대방을 무난하게 띄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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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명에 와 큰일났다 오오 왜이렇게많이맞아 오 죽겠는데 이거? 오 왜이렇게많이맞아 죽었다 어려운게임이다 타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게생겼죠 지금? 뭐야 어떻게쓰지 모르는게 자꾸 나가요 아 이거 대장깨는 못깨는데 이 에너지로 라이프 못채우나? 이걸로 못깨는데 아이오 아이오 달려 와 가자 우주 방금 좀 위험했어 얘가 누워있는데 거기 이렇게 때면 안되죠 아까 20주력으로 했어야지 아까 20주력으로 하지 레츠고 1800 내가 하나 채우려면 아 이거 4000 어림도 없네 무조건 그냥 깨야되요 어쩔수 없어요 이거 해보자 해봐 해봐 하자마자 하자마자 죽네 와 컨티뉴해 할수없다 컨티뉴해 어 아 야 으 으 여기서 맞으면 안돼 여기서 맞으면 안돼 여기서 맞으면 안돼 자 깬다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달렸는데 자 대장 나와라 자 달려 달려 오오 아 아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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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아 저거 죽어? 가운데로 가면 안 돼, 내가. 어휴! 아, 바울 메시아님 반갑습니다. 아, 옛날에 했던 바로 추억의 고운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당해내질 못하고 있어요. 열받게. 와, 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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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다. 우와아... 와, 쎄다. 와, 쎄다. 와, 쎄다. 아아 야 왜왜 안 도망가 깨라 이번엔 깬다 아아 이거 이제 깼다 에너지 다 쓰고 다 쓰고 이제 깼다 아아 자 3000으로 살 수 있는게 이걸 라이프 하나 사자 컨티뉴 하나 사고 4000 모읍시다 자 아까 여기서 죽었죠 마지막 파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아 레츠고 이게 방금 켜였잖아 이게 커맨드 한 번 안 나가면 큰일나네 진짜 얘는 그나마 쉬운 애들이라서 다행이지 동동 HP 리커버 한 번 하자 레벨업 좀 늦추고 HP 리커버 한 번 합시다 레츠고 히힛 오우야 도전 소란빠리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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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기 레벨 2인거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런식들은 쉽지 렛츠고 얘 쎄 얘 에쎄 조심해야되요 아유야 아깐 잘나가다가 흠 액 액 액 아 액 HP 리퍼버하는 의미가 없어졌던데 때리고 때리고 병엄치 병엄치 자 어디야 어 빨리 눌러야 된다 오케이 죽어라 오케이 죽어라 나의 과거 3400 얘가 쎄요 어 조심해야 돼 한 놈 때리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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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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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아이고 레벨 올리는 것보다 HP 리퍼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난 짧고 가늘고 길게 가는 걸 좀 택하겠어 즉 그게 무슨 말이냐 HP 리퍼버를 택하겠다는 얘기에요 레벨 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니까 요거 하나 늘리고 HP 리퍼버 난 짧고 가늘고 길게 간다 레츠고 공중에 떠있을 때 콘보를 더 때릴 수 있다고요? 공중에 떠있을 때 콘보를 더 때릴 수 있다고요? 어 어떻게 아까 여기서 죽었죠 여기서 죽었는데 이제 안 죽어요 얘들 둘을 먼저 죽여 그건 안되네요 잘 잘 잘 잘 잘 이놈을 조심하란말이야 이놈을 조심하란 말이야 딴놈 맞을때 딴놈이 공격할수가 있어 조심해야돼요 날려주고 이런거 조심해야돼 양호해 그래도 좋아 양호해 양호형 조금만 더 모으면 되죠 빡센데요 그냥 양으로만 넣으면 왜 이런건 쉽지 조금만 해서 가까이 붙을때 한대씩 때리는게 오히려 좀 독이 돼요 저한테 콩보라고 생각하고 콩보 넣어야 되는데 여타 넣어야 되는데 이때 한대씩 때려버리니까 화가 많이 납니다 아직도 3,700이야 아직도 4,000이 안돼 아직도 4,000이 안돼 아직도 4,000이 안돼 대장 나오나요 이제 대머리 대장이다 네놈이나 이 지존 고교의 캡틴이에요 컴버시 CG 날 찾는다고? 네놈인가 눈빛이 마음에 드는구만 요즘도 함께 저런 불량서클이 있겠죠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 지금 보여주마 요 녀석을 한번 깨볼게요 레벨 3밖에 안되지만 쟤 보수적으로 한번 쟤 보수적으로 한번 아 이게 연습 콤보 안되네 콤보 안된다 조심해야 된다 치고 빠져야된다 얘는 치고 빠져야된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치고 빠져야돼 치고 빠져야돼 어어? 아 이거 안돼 콤보 안되 콤보 안되 쟤 쟤 쟤 쟤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쟤 쟤 쟤 쟤다 쟤다 형 빠져야돼 아 위험해 아 위험해 빠져 빠져 빠지라고 아 진짜 까비 까비 발전했어요 펀지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에너지 불필요 이제 알았어 알았어 간만하게 생겼네요 아 그래 아 아 아 아 이따가 오케이 야, 이렇게 하면 되네? 근데 이런 거 아니네 자, 레벨업 하자 렛츠고 오오? 아, 얘는 일단 접근 조심해야 돼 접근 조심하고 오오 오오 이렇게 그냥 다행 toch? 위험해 위험해 됐다 됐다 들어와 깼다 렛츠고 깼다 아 빡세다 진짜 3세트 깼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지져 놓고 캡틴하면 별명을 얻어버렸습니다 나는 각 학교의 캡틴들을 찾아 미친듯이 싸우기 시작했다 나를 무조건 무서워하고 복종할 뿐이었고 나는 내가 강해졌으면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나의 모습이 소문으로 퍼져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많은 녀석들이 내 주유로 물론 당연하지 갈수록 나에게는 정이 많아졌고 붙일춤으로 나의 싸움도 한동안 계속이 됐다 강한 녀석들이 계속 맞나요 이거 1000대면 하나 더 먹을까 잘못 들어선게 3-2이네 또 3-2야 뭐야 1대1이야 뭐야 아니잖아 방망이들고 있네 얘들 왜 이렇게 많아 10대면 1대1 2대1 1대1 2대1 1대1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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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죽다니 원라이프 산호차 원라이프 산호차 컴퓨니어나 산거 잊지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왜 안 죽이냐 이렇게 죽어라 죽어 뭐야 걸렸다 어우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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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죽어 오 쎈데? 어 연속기가 안맞네 다리 이걸로 숨을 할 수 밖에 없네 연속기가 안맞아요 얘네 우와 야 방망이 몇대 아 진짜 제대로 한다 풀피로 한번 갑니다 풀피로 한번 가요 다리걸기로 무조건 가야되네 아 방망이 너무 쎈데 이거? 아 너무 쎈 뭐야 얘 어 너무 쎈 아이씨 아 미쳤다 아 와 아이씨 미쳤다 너무 쎄다 아 아 못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운 게임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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